저희가 실업급여 참가하게 된 이유는요. 작년에도 예선에 탈락했었거든요. 올해 붙여주셨으니까 더 신나게 잘 놀아라는 의미를 알고 열심히 하겠고요. 저희가 온 이유는 함께 즐기자. 그래서 음악으로 우리 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광양만권이 하나가 되는 여우수 MBC에서 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실업급여 잘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 실업급여 파이팅! 동양에서 왔습니다. 실업급여의 OK TOK이 뜨거운 디밤 달리 스윙캔 고!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이제는 지쳐버린 단할들을 모두 뒤에다 두고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가볍게 어쩌면 무겁게 떠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혹시나 준비했던 시간들을 모두 워 워 털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이제는 나를 걸어버려볼게요 억이 더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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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이 더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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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퀴덕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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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퀴덕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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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한 춤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이 떨고 떠는 이 세상 어쩌면 이렇게 혹시나 내가 안 볼 땐 잠시 멈춰 있을지도 오늘까지 하라쯤은 자고 있는 세상이라 하지만 진짜 저거는 쉽지 않아요 어퀴덕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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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퀴덕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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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갈게요 다같이 외쳐볼까요? 1,2,1 우와わ 랄랄라 생 시간급여 생 시간급여 생 Farake여 내 영수의 Brick 바랄랄라 대사랑이에요 바랄랄라 나락처는 없어져도 아무 문제없이 돌고 떠는 이 세상 이렇게 나락처 혹시나 내가 안 볼 때면 저 있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시기 하나쯤은 살고 온 세상이라 하지만 진짜 지금 안 될 거예요 오키도 샤샤샤 샤샤샤 오키도 샤샤샤 오키도 샤샤샤 오키도 샤샤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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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4, 4, 5, 6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1, 2, 3, 4, 5, 6, 7, 10 1, 2, 3, 4, 5, 6, 7, 10 올라오셔서 부끄러우시고 좀 지쳐하셨어요 너무 본인이 막 뒤져가지고 체력이 방전되신 것 같아요 정말 다 같이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